전투를 준비해라, 영웅들이여. 전투를 준비해라. 전투를 시작한다. 전투를 시작한다. 하하하 ㄷㄷ ㄹㄹㄹㄹㄹ ㄷㄷ 히힛 흐하하하하하하 ㄷㄷ 특성을 선택해 안될거 있겠나? 공격에 관한 내 저주에 걸리고 선택은 간단하다 공격에 관한 덩어리 ㄷㄷ ㄷㄷ 5. 에어컨 히힛 ㄷㄷ ㄷㄷ 히힛 ㄷㄷ 이 도전을 이겨냈다 이번엔 누가 먼저 공료를 차지하는지 볼까 갑니다 히어너킬 전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. ㄷㄷ ㄷㄷ 옥! 패드가 좁은 상대가 없던 것 같습니다. ㄷㄷ 저주가 끝났다 이 장면은 공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. 전개에게 권력을 슬프ев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